나이스! 팀샷! 와우 알트 F10 없어요? 섀도우 플레이어 안 쓰시나? 아 잘 쏘네 우리 바로 앞 그 20분으로 저는 늘려놨는데 아 수리탄 녹화 때문에 렉 걸리는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있어 뒤쪽? 와우 잘 들어가신다 파워탄 38초 파워탄 30 황패 개쩔어 팀샷 우리 쩐다 지금 그니까 안 되겠다 더 열심히 Q를 던져야겠어 스파지점 바뀌었나요? 모르겠어 바뀐 거 같은데 아 빨피데요 웰컴 나이스 니 등짝엔 수류탄 우리 양쪽으로 와요 오른쪽에서도 와요 조심조심 나이스 한 명이다 오우 이게 인내 시비다 이 자식아 한대로 안 죽는다 고롱 고롱 인내는 대답 안 짜있나 본데 인간이 내가 막은 거 같아 아우 저거 많다 너무 안 돼 곰 쩔쩔쩔쩔 안 돼 곰 쩔쩔쩔 쩔쩔 안 돼 나 밀지마 나도 승용해 아 잠시만 우리 파워탄 뒤쪽에 하나 있어요 우리 뒤쪽에 둘 곰 비켜 아우 아 어 리스폰 바꼈다 둘 둘 자름 윌리님 저거 보주 먹어요 뒤에 둘 쿰타 두개 하나 있어 나이스 따끈하네 이런 느낌이구나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와 맞을거리가 아닌데 갑자기 뒤져가지고 뭔가 했더니 샤페로 아 너무 아픈데 아 가지 말고 가지 말고 아 뭐야 뭐야 뭐여 때리니까 쩔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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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 오른쪽 오른쪽 아 아 아 저 방패는 무슨 AI로 튕기는거지 그래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티나 아 나이스 가운덕 파워스탄 쪽에 파워스탄 8총 스펙트럴 온다 파워스탄 뺏길거 같은데 또 파수병이야 아 아 미친 여긴 또 스펙트럴이야 안돼 스펙트럴 스펙트럴 기지 쪽 가요 아 반대쪽 기지 고음한테 간다 아 트랙터도 있어요 조심 트랙터 어 트랙터 하나 있어 어 4명이 달려왔어 개무서웠다 아 아 아 아 멀지 됐다 어 통로 쪽에 있어요 조심 오른쪽 조심 아 왼쪽이구나 빠르게 님 나이스 개 피니 혹시 아우 샤페론 살려줘 개 너기 피었구나 어 멀리서 보고있다 미친놈이 비 그 위에서 더 보고있어요 아 갔나 아 앉아있네 아 나도 공을 써야되지 스펙 개피 스펙 개피 스펙 개피 한 대만 더 숨었어요 피차게 따슬 피차요 스펙 조심 아 뭐야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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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로 뒤에 간다 스펙 조심 지하로 들어오겠는데 나이스 잡았어? 어 나는 궁을 언제 써야될까 아 아파요 이 자식아 어 야 잠시만 어 어 없어졌다 피 피 피 피 피 피 피 우리 동굴 쪽으로 오는데? 어 종타 쪽에 아 아 나 정면에서 오지마 나 피 없어 6초 아이고 아프다 잘못 뛰었어요 중탕 뺏기겠는데 뺏겼다 저거 트랩턴데 뒤에 조심 중탕 한 번은 끊었어 오케이 중탕 간에 먹었어 다이타닌 워롱인가 모르겠다고? 모르겠다고. 개피인데? 나이스. 아이 개피하지 그 정도면은. 개피라 혜주야 같이 쏴 줄 거 아니여. 어 트럴. 트럴. 아 망치머리. 스펙이다 미친놈. 나 잡겠다고. 존나 뛰었나. 게롯 쪽 간다 조심. 동굴 동굴 스펙. 껌 튀어. 껌 튀어. 윌리님이야. 나이스. 오 나이스 팀샷. 오케이. 아 뭐야. 어 뭐지? 아 나 공급 쓸라니까. 쟤 또 쓰네. 아. 아 얘 크링이구나. 아. 와. 난 나 갑자기 눈앞에 보라색 동글동글 오길래. 어 뭐지 이랬는데. 방태강 하나 더 있어요. 동굴 가지 말고. 오케이 오케이. 오른쪽. 윌리님 앞에. 파수병 하나 더. 개피. 아 저 한 발이야. 아 개피. 아 저거 한 발에 세 명이 쓸려 나가냐고 어떻게 해. 한 대만 때리면 되는 것 같아. 저거 개살기야. 어떻게 저럴 수 있지? 아. 가라껌. 없어 유진. 정면. 한 대만. 얘 왜 안 닿았냐. 나 진짜 안 닿았냐. 탈탄 있잖아요. 이상해. 힘들어서 그런거? 그럴 수도 있어. 일단 준비. 방패 치기 전에 죽어요. 짤. 어. 샤페론. 중간 초기 1명. 중간 초기 샤페론. 준비 왔어. 샤페론이 있어. 그 안에. 나이스. 그 상태로 중탄을 먹어. 그러고 조져부러. 뭐예요? 위트리? 쟤네 들어올 때 한 명. 아니면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. 곧 쓸 거 같으려고. 두유 라이크 어? 안 돼. 나이스. 어 야 잠시만. 어이 씨 깜짝이야. 타이탄 조심. 나이스. 유원 불게임. 10초. 나 머리 안 내밀건데. 저기 저기 있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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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공중에서 유원 비조선 사격. 개꿀잼이야. 그래. 난 공중에서도 초점에 왔었는데. 달려가서 위에서 통통통통 쏘면 애가 죽어. 굴잼 굴잼. 좋아 좋아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